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겠고요.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꼭 거독 챙기시고요.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아주 깨끗한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의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더 춥습니다. 담양 2도 안팎, 나주와 화순도 2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순천 0도 안팎으로 출발하지만 한낮 기온 22도 보이면서 두 계절이 오가는 듯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기온이 더 올라서 더 포근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